안녕하십니까 우와 진짜 예쁘다 여기 진짜 시험한 곳으로 된 것 같다 집은 지금 타임 땅 넓네요 내가 이제 집을 지을 건데 계속 굴고 있을 거야 그림 같은 집이네요 진짜 여기 집이에요? 여기 얼만데? 우리 추억을 버리고 여기서 갑자기 신났어 얼마나 해요?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다니 이제 우리 집이야 여기 진짜 그린 그린 집 아우 추워 커피 한 잔 마실까? 커피? 커피는 너 오늘 커피 내가 만들어줘 먹을 거야 커피 믹스 타지 말고요 또 오늘 진짜 커피 제대로 타주는 거예요? 응 이번에도 또 커피를 대신 내가 이거 믹스로 만들어줄 거야 네가 물만 좀 끓여주면 안 돼? 다녀올게요 장비 구입했는데요? 장비 구입했는데요? 장비가 많더라고요 물 대량이야 그거 뭐예요? 이거? 이거 커피 끓으려고 설라! 설라! 나 만들어보고 싶어 이거 공기 압박을 해야 돼요? 응 아 이거 한 잔 먹으려면 굉장히 배고파야겠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야 저거 캠핑용인가 보다 자우씨 나중에 여행 TV 같은 거 좀 가실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에요? 시식 시식 아메리카노 특별하잖아요 특별하긴 한 거 같아요 맛이 어떤지 짠 원샷! 맛있을까요? 뜨겁겠죠? 음! 별로야? 음! 써 완전 써 완전 써 좋아 저의 커피 믹스가 멋있었어 저의 커피 믹스가 멋있었어 별로구나 또 버려야겠다 아 저러분 되게 서운한데 그래 이거 괜찮다 촬영 다니면서 이거 먹고 싶을 때 그렇지 맛 괜찮지 그래도 맛있었어요 굉장히 맛있었지 우와 아 좋다 캠핑 오면 사실 뭐 할 게 그렇게 없어 이렇게 먹고 하루 종일 먹고 쉬고 그러는데 네 영화 보고 막 이런 캠핑장 와서 음! 있어요 영화? 너 봤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무섭거든 뭔데요? 볼래? 영화를 본다고요? 보자 디앤비 디앤비 여기서? 노트북으로? 진짜 무서워 이게 휴대용 영화 보고 하는 거거든? 이게 휴대용 영화 보고 하는 거거든? 겨우로 영화 본다고? 네 어 뭐야? 장훈 씨가 진짜 많이 준비를 해왔네요 저는 이 커플 오늘은 또 어떤 장비가 나올까 기대하는 맛에 봐요 장비 대업처럼 자실 것 같은데 한, 둘, 셋 이게 영화예요? 우와 우와 어머 우와 저거 저런 것도 있구나 진짜 무서운데 너 잘 봐? 무서운 영화 얼마나 무서운데요? 섬칠 때 되게 보고 있어요 아니 안 보면 안 돼요? 대박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진짜 호러 같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아 준비 많이 했네 아 은정 씨 부모님 탄립했어요 이야 되게 많다 아 그러네요 부모님 어머 아 바쁜 텐데 이거 언제 푸는지 이거 어디서 났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몸소리를 치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아 아 아 진짜.. 제일 영상도 해야 돼요. 괜찮았어?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나도 어제 밤새웠어. 진짜로? 저거 만드느라고 힘들었어. 못 물난다. 아 그런 거 처음 받아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수한 이벤트 준비해주는 거 좋아요. 반지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볼 때마다. 반지? 응, 너무 잘 어울려. 커플링 처음 해봐요? 어? 미안해요. 한번 안 해도 돼. 짠! 분위기 어색할 땐 짠! 넌 커플링 해본 적 있어? 없어요. 눈빛이.. 너 잠깐 흔들렸어. 아니에요! 아니 왜 이래?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게임 할 걸 또 갖고 왔거든. 게임? 야, 준비 많이 했다.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왔나 봐요. 또 순두를 건드리시네. 가위바위보? 사람들이 뿅망치하다가 저거 진짜 주먹 다짐 나가는 수 있는데. 아, 저거 재밌는 게임인데. 하고 통분하지 마시고 똑바로 쳐요. 시작은 이렇게 쳐요. 하다 보면 이렇게. 아, 왜 땡냐? 딱 정가운데 이렇게 어묵 없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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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참, 참. 아, 장우 씨 연습해 온 거 같아요. 되게 잘해, 이거. 참, 참, 참. 지금 신용래 씨 연구, 연구가. 어? 나 진짜 게임 진짜 못하는구나. 참, 참. 참, 참. 나요? 맞아요. 참, 참, 참. 얄미워, 얄미워. 얄미워, 장애가. 얄미워. 맞아도 주고 그래야지. 그래. 안, 참. 아니요, 하지 말자. 이겼어. 아니, 한 번만 하는 거야. 한 번만 하는 거야. 그리고 봐라.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야, 원래 도는 거지? 네. 맞아서 도는 거 아니지? 네, 됐어요. 하하하하. 질 수 없다. 너 이 게임 알아? 야, 저거. 이걸 해서. 어, 저 게임 알아요. 이거 재밌어요. 서로 하나씩 묻고 싶은 거를 물어보고 진실을 대답하고 진실을 대답하고 진실을 대답하고. 진실 게임이구나. 진실 게임. 괜찮지? 그리고 진실 말할 수 없다면 이렇게 해서 훅 맞는 거지. 멍. 멍. 아, 취할 거 같아. 어. 나 잡을게. 아... 아, 진짜 심장 감이 걸릴 것 같아. 하하. 움직이해. 너무 무서워. – 튕겨라! – 너무 스릴 있더라고요. 스릴 있죠. 떨리죠. 어, 이렇게. 왜 또 이렇게!! 어, 이거... 너 저 텐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야 나왔어 나왔어 미끄 있다, 미끄 있어 미끄이 근데 두 분 다 있는 거 같아 지금 장렬이다 솔직하게 말해, 너 저 텐트 어때? 저 텐트? 얘기만 미리 해준다면 상관없어 오늘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면 저기서 자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그냥 벤치에서 자도 상관없고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었다? 준비해야 하니까 여자들은 또 준비할 게 많거든요 그럼요 아, 맞다 맞다 그럼 아, 진짜 심장 감이 걸릴 거 같은데? 아 걸렸어, 이거를 잡으시고 세게 가볼까? 세게, 세게 세게 가볼까? 세게, 세게 센 거, 센 거 이때까지 사귄 여자친구 몇 명? 이때까지 사귄 여자친구 몇 명? 야 나왔어 몇 명? 여태 внимание gemeinsam 10, 9, 8, 7, 6 야, 세 명 세 명 국수세 루알 봄이야 진짜야 4, 3, 2, 1 세 명 세 명이야, 진짜 정말? 진짠가? 어떻게 세 명일 수가 있지? 그렇게 생기셔서 없게 지내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진짜거든요. 그리고 제 이미지가 어떻게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 명을 사겼거든요. 세한데? 이거 엄청난 재미가 있네. 여자 처음 삼기기 몇 살이냐? 여섯 살. 아 재밌다.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너는? 왜? 이거 해야지. 어디 한번 해봅시다. 다 나오겠는데요? 좋아 가자고. 쭉쭉. 오케이. 오케이. 너. 어? 무서워. 박건으로 그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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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그렇게 안 봤는데. 디끌니까 디끌. 어떤 면으로? 어? 약간 질문 좀 창피하긴 하네요. 아 그거 내가 얘기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어? 이성적으로?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안 할래. 아 남자들 저랑 되게 귀여워. 나도 좋아야. 저도 좋아. 나도 좋아. 나도 좋아. 나도 좋아. 당연히. 장훈님은 좋죠. 진짜? 어 나왔습니다. 장훈 씨 진짜 다른 줄 알 것 같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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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 소원 들어주기 하나. 소원 들어주기. 저런 화작으로 사람이 꼭 걸려요. 그래. 소원 일단 하나 생각해둔 거 있어. 뭐? 신고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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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식 한쪽만 했잖아. 안녕하십니까. 결혼하고 싶은 황은정입니다. 받아줄 거 같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안 돼. 잘해야지. 반주 없이 했었죠. 올 날이 왔죠. 올 것이 왔죠. 은정 씨도 마음을 다 마치고 있었다고요. 솔로 나가야지. 빨리. 기다렸다. 빨리. 여기 봐야죠 어디 봐요. 어디 여기? 아니요 반대. 나 봐야죠. 인사부터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6개 연기 전공 이자홍입니다. 야자타임 비슷하죠. 그렇죠. 누구랑 결혼했어? 저. 너요. 야 이건 뭔가요. 너랑 했습니다. 막힌다 이거. 좋아할 거 같아? 좋아하는 거 같습니다. 고대로 하죠. 신고식 때 뭐 했어 너? 절대로 막춤 같은 건 안 했습니다.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그럼 지금 막춤을 춘다. 그럼 지금 막춤을 춘다. 음악은 무반주로 한다. 고대로 갚아주네요. 무반주로 막춤을 춥니다. 막춤을 춥니다. 막춤 20초 동안 춘다. 시작해. 하나. 막춤 예. 춤 정말 못 춥니다. 멈춥니다. 말이 많다. 말이 많다. 20초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잘하겠습니다. 열심히도 해야지 잘하기만 하면 안 돼. 잘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될 거 하지마. 오 오 오오 오 오오 오iiii 오 오오오 오오ieved eno 들어오세요 그 자존심을 또 못 버리셔서 또 너랑 결없니다 돼요 너랑 귀여웠어요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더니 후회되더라고요 복수심? 복수심으로 활활 타오르면서 저를 시키고 있더라고 굉장히 길게 이제 소원 풀었어요 속이 안 풀리네 나도 그랬어요 아 드디어 그럼 우리 오늘 신혼 첫날 밤이에요? 그렇구나 이거 장군님이 준비한 거죠? 응 내가 준비한 것도 있어 뭔데? 좀 기다려 나 입고 나올게 입고 나온다고? 어 진짜? 오래 걸려요? 들어간 지 얼마나 하겠다 첫날 밤은 좀 비슷해요 화장실에 드무 맞대고 있어봐요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와도 되지? 응 돌아와도 되지? 응 운이 형 운이 형 운이 형 실크인가 봐 실크 진짜 잡으시네? 진짜 잡으시네 텐트에서는 저게 안 되지 솔직히 지금 엄청 간이 포함나네 아 귀엽다 예쁜데는 아니고 괜찮은데요? 아니 예뻐 잘 어울려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여자들은 피곤해 여자들 뭐가 피곤해? 예쁘다는 소리 하면 되는 거죠? 예쁘다 그러면 진짜 예뻐 어디가 예뻐? 구체적으로 애교를 하는 게 좋을 거잖아 나중에 대놓고 얘기하면 또 삐친다? 피곤해도 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 이러다 너 잠옷 CF 들어오겠어 잠옷은 역시 막 이러면서 나한테 예뻐해 줄 줄 알았어요 야 너 진짜 잘 어울린다 너 잠옷 감고 들어올 거 같아 그냥 진짜 잠옷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냥 진짜 잠옷 그것도 어른들이 좀 입을 것 같고 실크 잠옷 나를 아저씨로 갔나? 아니면 인정이가 아줌마 취약인가? 생각도 들고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진짜 딱 신혼 같다 딱 신혼 보다 예쁘다 진짜 딱 신혼 보고 역시 신혼 땐 신혼 다워야 신혼이 나올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럼요 정말 딱 그리 저런 걸 해보고 싶었던 거지 은정 씨는 음 아 포클리즈 한 번 입어보고 싶다 김진이 생각해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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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막에서 블루다 만나를 나 불러줘 이준석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그거 정말 계속 생각했는데 아 진짜? 응 듣고 싶어서 그러면 내가 하나만 부탁해도 돼? 부탁? 그럼 이렇게 밝은 데서보다 어두운데? 조명 어둡게 해줄까요? 이따가 신나게 딱 들어가서 하면 안 될까? 이따가? 잠으면서? 내가 자장가로 불러줄게. 아니 그러니까 이따가, 이따가 잘 때. 이따가 잘 때 우리 같이 자게요? 우린 결혼을 했어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우린 결혼을 했어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커플에서 한 번 준 건 그런 뜻이 아니야. 결혼했으면 어쨌든 넌 여기서 자고 내가 여기서 자도 같이 자는 거야. 같이 자는 거야. 우리 그 자장가로 불러줄게. 자장가? 그러면 불러주고 가면 되겠다. 어디가? 나는 여전히 침낭 입고 있을래. 귀엽다. 이거 애벌레 같아, 애벌레. 자, 그럼 자장가 불러주세요. 저거 귀엽다. 되게 좋다, 근데. 나시네. 갈게. 지난번에 하다 말았는데. 네. 제대로 하려나 봐. 여자들은 괜히 또 자는 척할 것 같다. 노래 잘한다. 아 잠 더 못 자게 만들어놨네. 네. 아 잠 더 못 자게 만들어놨네. 너 노래 하나 할래? 무슨 소리야. 와 노래 너무 잘 부른다. 진짜? 응. 세상에. 그럼 나 여기서 자도 돼? 그럼 나 여기서 자도 돼? 네? 여기서 이렇게 잘 자. 잘 자. 아 저거 약간 저런 느낌이다. 오빠 믿지? 내가 지킴을 당할 수 있을까? 형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말아놨래? 안 되는데 근데. 멋있어. 아 진짜? 자 딱 거기서 저 지키고 자요? 아 뭘 그렇게 좋아해요. 오늘 하루 뭐 했어요? 어? 어휴.